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하고 한동훈 그런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한바탕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사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 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윤한 갈등의 근본 이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총선정국을 대비하는 국힘당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조금 이렇게 깊숙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동훈 씨는 생긴 것 자체가 엘리트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그런 법사위라든지 대정부 그런 국회 출석 그런 회의 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민 정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국민들이 속 시원할 정도로 잘 받아쳤지 않습니까 잘 받아칠 뿐만 아니고 순발력도 빠르고 또 머리회전도 빠르고 그리고 또 상황이나 그 타이밍에 맞게끔 시위 적절한 표현을 그래서 한 의원이 너무 깐죽거린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잘 긁어줬죠 긁어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동훈 씨가 이제 엘리트니까 아마 한동훈 씨 일생을 통해가 큰 좌절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실패 같은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단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도 빨리 올랐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뭐 아홉 번이나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처갓집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력도 이렇게 부여하고 아이도 잘 컸고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법사위 같은데 대정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 번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야 이제 그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설전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 에 들어왔어도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근본이라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유의 아를 불문하고 김경률 씨가 김건희 여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사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내린 결정은 다 옳은 결정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나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보 같은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마 이번 사태가 이제 전개가 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만 좀 무서운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구필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마 한동훈씨가 뭐 90도 폴드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내면 세계에는 전혀 그런 사과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잘못했고 대통령이 잘못하신 거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아마 그렇게 너무나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인 거죠 .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김경률씨가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당 청관계에서 예를 들면 용산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협함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 아주 저는 전형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남자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든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사과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다루기가 힘든 사람을 그렇게 그 자리에 넣은 거죠 . 대통령이 인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렇게 김용빈 씨를 임명했으면 꼭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알아서 필요한 것은 다 추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용산 측하고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불여 파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 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한동훈 씨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그냥 양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통령만 스타일을 좀 구기신 거고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이 잘 안 쓰는데 기강이라든지 영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눈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과거 같으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나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계속해서 이제 마이웨이 자신이 구상한 방향대로 일체 용산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질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천과정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불협화함 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다가 본인 자신이 또 야심 이 있으니까 본인이 욕심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참 제어하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제 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런저런 실수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고분고분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도 조율을 좀 하지 않습니까 주변하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지금은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가 볼 때는 양보 없이 밀어붙일 것 같다 그런데 아마 이런 논평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동훈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권력이란 완장을 채워 주게 되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폴드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얼마든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면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상당히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을 그냥 부하로 두셨 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은 다 밀어붙이고 다 100%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60% 갖고 상대방 이 40% 갖고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이 많아질 것 같다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공천 과정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통령이 선호했던 인물들이 이번에 대거 대통령실 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고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언론 도 한동훈 입장을 공허하는 쪽으로 아마 줄을 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정치력 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참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네